난 괜찮아! 내 생의 봄날은 쩜쩜쩜! 청담입니다! 진짜로? 진짜? 진짜? 이거 받아 욕하지마 더러운 뒷골목을 해 자, 타임! 잠깐만요 타임 타임! 타임! 이렇게 안 도와주면 어떡합니까? 자, 깡패 1,2,3 이쪽에 있어야죠! 자, 깡패 1,2,3 이쪽에 있어야죠! 빨리 와! 뭐하는 거야! 빨리 와! 빨리 와야, 깡패 1,2,3 국주 빨리 와! 와, 국주! 깡패 1,2,3 저기서 넋살한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넋살이 휘둘면 무조건 쓰러져요 쟤가 국주는 날 구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지, 공주 구하러 가고 저기서! 롤! 레디! 액션! 보내 보내 보내! 좋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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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옆에 있어 행복해 그라 소풀처럼 짧은 사람 내 맘범만 뒤로 지나칠 것만 내 삶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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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싸운다 왜 이제 와 왜 이제 와 왜 이제 와 일찍 일찍 가야지 아니 구했는데 왜 날 때를 알고 봤더니 곱수가 구현황이었어